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침체되고 세관 통관 건수도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담배 밀수만 폭증해서 세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신앙 인근 청구입니다. 담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규모는 64만 값, 시가로는 28억 원어치입니다. 동남아에 수출됐던 국산 담배로 일수입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세관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 밀수된 담배는 310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억 원과 비교해 6배가량 늘었는데 부산항에서도 담배 밀수가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전국적인 통관 실적이 5에서 10%가량 줄었고 전체 밀수 규모도 감소세이지만 유독 담배 밀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거쳐가는 환적 화물의 특성상 직접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허점을 이용해 담배 밀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사 정보부터 운송 차량 정보까지 보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빅데이터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통관 정보 그리고 해외 관세청 정보까지 다 통합을 해서 빅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고 그를 통해 저희가 우범 화물에 국내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 직접 검사의 비율을 늘리는 등 담배 밀수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